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현금 기준과 발신 기준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이제 한번 보세요. 현금 기준과 발신 기준이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다 그죠? 우리는 빌딩 임대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가정할게요. 빌딩 임대업인데 10월 말까지 한 달에 10원씩 10달이니까 100원이죠. 그죠? 100원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받았고, 100원 임대료 받았고, 이 20원은 아직 못 받았죠. 그죠? 20원은 미수임대료 있는데, 그럼 오늘은 12월 말일입니다. 오늘 이날 그죠? 이날 결산하면은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여기다가 금년도, 우리는 손익계산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거죠. 그죠? 해서 여기에 임대료 수익이 얼마다 적어야 되잖아. 그죠? 임대료. 자,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임대료를 적을 때, 그 12월 말까지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거, 안 받은 거. 받으셨는데 못 받은 거, 합쳐가지고. 오늘까지, 여기까지는 100원이잖아. 그죠? 받은 거, 못 받았잖아. 그죠? 합쳐서 다 기록하는 걸 뭐라고? 발생기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발생기준. 받은 거만, 100원 받았죠. 그죠? 이 받은 거만 기록하는 건 뭐 생기준? 그렇죠. 현금기준. 이해하시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이 예를 제가 드려드리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말까지 해서, 이 날. 그죠? 9월 1일날, 몇 년? 8일 말까지. 1년치 보험료를 내가 받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회사다. 그죠? 보험료 받았다. 오늘 이 날이잖아. 1년치 한 달에 10원씩. 예를 들어서, 120원 받았죠. 그죠? 받았고, 받았는데, 이게 이만큼 받아놨잖아. 오늘은 이 날이잖아. 그럼 발생기준으로 한다면, 이것만 해야 되잖아. 이거, 이거, 이거. 원래, 그죠? 9, 10, 11, 12, 40원만 해야 되죠. 현금기준은 원래, 금년에 받은 거 다 해야 되잖아. 120원이잖아. 차이 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법에서는 원칙이 뭐냐? 발생기준입니다. 이걸로 하는. 왜? 우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뭐에 의한 겁니까? 발생기준이잖아. 그죠? 그런데 현금흐름표는 뭐다? 현금기준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발생기준과 현금기준 두 개다. 그죠? 현금흐름표는 이걸 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100원에 팔았는데, 이거 얼마 주고 사왔느냐? 60원에 사왔다. 60원에 사왔다가 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40원 생겼잖아요. 그죠? 40원 생겼는데, 이게 말하면 우리가 발생기준입니다. 이걸 만약에 현금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물건을 팔고 전부 외상으로 했습니다. 외상. 물건을 팔기는 파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현금 안 돌았죠? 돌은 거 없잖아, 현금은. 물건을 사올 때는 전부 현찰 주고 사왔습니다. 그럼 현금이 60원 나갔죠? 그러면 현금기준에 의하니까 이거는 반대로 손실이 얼마? 60원 생겨버리잖아요. 그죠? 발생기준 했을 때는 이익은 40원인데, 현금기준을 하니까 반대로 손실이 60원 나와버리죠. 이익의 질이 다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원칙이 뭐다? 이걸로 해야 이겁니다. 발생기준. 그런데 이것만 보고 투자한 사람이 낭패를 볼 수 있잖아. 어떤 낭패죠? 이 회사 작년에 보니까 이익이 엄청 많이 생겼구나. 투자했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나와버립니다. 이게 우리 장부상에는 흑자잖아. 그죠? 흑자인데 어느 날 부도가 났다. 이걸 흑자도상이라 하죠. 문 닫는 거 그죠? 왜? 기업에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어음을 못 막아가지고 부도 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 한 번 부도 나면 연세 막 들어옵니다. 연세 들어오면 못 막잖아. 연세 부도 나버리죠. 그죠? 그럼 기업이 도산되어 버립니다. 한 군데 어음 못 막았다. 바로 다 공유를 하잖아. 다른 금융기관도 막 들어옵니다. 여기 저기서 막 들어오면 못 막잖아. 그죠? 이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낭패를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정보도 나타내줘라. 그래야만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나타내줘라. 이게 뭐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거는 현금 흐름표. 이게 이제 물론 세금은 여기 냅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 내줘. 그죠? 그런데 이것도 나타내줘라 이겁니다. 이게 현금 흐름표의 유용성.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다. 그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은 현금 기준을 요걸 주어지고 수익이 얼만데 또는 이익이 얼만데 발생 기준이나 이익이 얼마고 이렇게 고치봐라 이겁니다. 요걸 요래 고치 보세요. 또는 요걸 요래 고쳐보세요. 요게 시험 문제. 요게 바로 우리 계산 문제입니다.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 정리할 것은 발생 기준을 하는 것은 결국 이거 다 한다는 것은 그죠? 요거는 뭐죠? 현금 돌았잖아. 그죠? 요거는 안 돌았죠. 그걸 제가 뭐야? 외상이라 할게요. 외상. 그러면은 발생 기준을 하는 것은 현금도 적어주고 외상도 적어주는 게 발생 기준이고 현금 기준을 하는 것은 현금만 적잖아. 이건 없잖아. 외상은. 그죠? 그죠? 이게 현금 기준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을 고친다는 것은 요 부분을 갖다가 없으면 되잖아. 그죠? 요걸 요래 하는 건 요걸 이어주면 되죠. 요게 들어가는 것은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요게 없으면 무슨 기준? 현금 기준이잖아요. 찾지 말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발생 기준으로 현금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해볼게요. 현금 기준으로 가는 것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현금 기준 이익에서 일을 합니다. 현금 기준 문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현금 기준 순이익이 100원인데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 순이익이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 얼마냐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현금 기준 이익은 100원인데 자료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런 자료. 그럼 이 사이에 자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아래 자료가 주어진 자료를 보고 현금 주의 단기 순이익은 100원인데 발생 주의로 전환하면 이게 얼마냐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게 딱 네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거 외에는 없잖아. 그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산에 증가 자산에 증가했다면 이익이 증가하겠죠? 플러스입니다. 부채가 증가했다면 이익이 감소하죠? 마이너스 수익이 증가했다면 이익이 증가하겠죠? 플러스 비용은 이익이 감소하죠? 마이너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결과 여기에 만약에 이게 숫자가 플러스만 계산하니까 이게 플러스 20원이 되라 그럼 이렇게 100원 플러스 20원 얼마 120원 정답 이렇게 이렇게 공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다시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다. 그죠?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현금주의 얼마인데 이익이 얼마인데 여기 주어지고 이거 얼마 구하라고 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얼마가 주어졌으면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20원이면 100원 마이너스 20원은 80원이다. 그럼 자, 물어볼게요. 그럼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거 구해봐라 하기도 할 거고 여기서 이거 구해봐라 하기도 하겠죠. 그죠? 발생기준 이익에서 현금주의 이익으로 전환해봐라 얼마고 묻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게 요래 카드라도 그러면 요게 어떻게 전부 어떻게 돼야 되죠? 요게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야 되잖아. 이게 반대로 하는게 맞는데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대로 써 묻고 단 여기 만약에 120원 나왔잖아. 그죠? 여기 120원인데 반대로 요거 구해봐라 했을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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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대로 하고 생각만 바꾸면 되잖아. 얼마에서 20원을 더하니까 120원이더라 요거는 반대로 모아면 되죠? 빼면 되죠? 대건 이렇게 요 모양을 항상 기억하세요. 자, 왼쪽이 뭐죠? 현금기준 오른쪽 뭐죠? 발생기준 현금발생 항상 요 모양 우리가 발생기준으로 현금 발생기준을 가지고 현금기준 전화하거나 현금에서 발생을 하거나 하거나 항상 왼쪽에는 뭐 현금기준 오른쪽으로 반영하세요 현금 발생하락한 게 또 어떤 것도 여다가 발생 현금하는 거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항상 원칙을 세워놔야 되지 이랬다 해도 하면 안 되고 알겠죠? 여기 항상 뭐 현금기준 몇 번 쓰고 보다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현금기준 발생기준 뭐가 먼저 나오더라도 항상 요 현금 발생 알았죠? 여기다 또 발생 현금하면 안 됩니다 현금 발생해서 이거 주어지거나 이거 주어지거나 이거 같이 주어지니까 이걸 구하나 이걸 구하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잘 보세요 발생기준에서 현금을 구하는 게 뭐다? 현금 흐름표입니다 요소 요래 구하는 게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 근데 이게 시험에는 이걸 이래 구하는 거 이걸 이래 구하는 거 막 섞여 나옵니다 오늘 나오더라도 우리는 헷갈리지 마시고 혼동하지 마시고 항상 요 모양을 다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산의 증가를 어떻게 한다? 더하고 부재 증가를 어떻게 해? 마이너스 수익은 뭐?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러면은 자산의 감소는 뭐죠? 마이너스 부재 감소는 플러스지 그렇죠? 한 번 더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입니다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 부재 증가는 마이너스죠 부재 증가는 플러스 말 잘못했다 부재 증가는 마이너스 부재 감소는 플러스 이렇게 반대 같이 같이 아셨죠? 네 그러면은 요 모양을 우리 하나 익히자 요 모양 그래서 요거 요 모양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현금 흐름표 관련 문제 여섯 다 집어 여섯 다 풀어버립시다 여섯 그죠? 뭐 달리 이거 좀 하지 마시고 하나로 통일합니다 예 한번 보세요 음 저기 문제 하나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음 445쪽 445쪽에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19번 445쪽입니다 19번 찾았죠?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현금 기준 이익은 8만원이다 아래 자료 다 안갔다 그죠? 발생 기준 이익 얼마고 무엇입니다? 이건 뭔지 알죠? 그죠? 저걸 잘 한 문제에요 한 문제만 잘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현금 주의 단기 순이익은 현금 주의 단기 순이익은 8만원인데 여기 8만원입니다 8만원인데 이걸 뭐로 그죠? 발생 주의 발생 기준 순이익으로 전하면 얼마고 현금 기준 발생 기준 요즘 이래 쓰는데 아직도 뭐 현금 주의 발생 주의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시키지 마시고 원래는 이게 이게 현금 주의라 그랬습니다 현금 주의 발생 주의라 하다가 이게 이제 바뀌어 가지고 국제 기준에서는 현금 기준 발생 주의 하는데 가끔 보면 또 현금 주의 하는 말도 됩니다 쓰니까 뭐 그건 헷갈리지 마시고 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묻는 거 아시겠죠 그죠? 주인사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그죠? 자 풀어보세요 매입 채무가 5천원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매입 채무는 뭐죠? 부채잖아요 부채가 증가하면 뭐죠? 마이너스 두 번째 매출 채권은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이 감소 자산 감소는 뭐다? 마이너스 선거 비용 자산입니다 선거 비용의 증가 자산이 증가니까 플러스 미지급 비용 부채죠 부채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채 감소 어떻게 해? 플러스 강간 상업의 비용이죠 비용은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끝났니? 플러스 3천원 플러스 7천원이죠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만 8천원 이제 마무리 8만원 마이너스 2만 8천원이네 8만원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 그죠? 얼마? 5만 2천원 정답 5만 2천원이다 그죠? 1번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문제를 만약에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하라 했다 뭐 생각해 주죠? 얼마에서 요걸 빼니까 요거 나왔잖아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나왔으면 더하면 되죠? 답은 8만원이네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 17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한국에서는 현금 기준을 상호해서는 외부 보고세는 발생 기준에 의해 공시한다 현금 기준 했을 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 세금 빼기 전 이익이단 말이죠 세전 이익이다 10만 6천원일 때 외부에 공시할 공시하는 건 뭘 그랬습니까? 발생 기준이죠 그죠?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현금 기준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 그죠? 12만 6천원입니다 이걸 우리는 발생 기준을 전하면 얼마고 이 말이다 그죠? 아 발생 기준 순이익은 얼마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 주어진 거 네 이렇게 됐죠? 자 그거 보니까 매출 채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도를 잘 보셔야 연도가 반대되어 있잖아 그죠? 8만 4천원에 4만 2천원 된거죠? 네 감소됐네 그죠? 4만 2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자 매출 채권은 자산입니다 자산의 감소는 뭐다? 마이너스 매입 채무가 나왔네 매입 채무는 3만 1,500원이 6만원 되었으니까 3만 1천 5백원만 정가됐네 그죠? 부채가 정가도 마이너스잖아 3만 1천 5백원 결국 얼마? 마이너스 7만 3천 5백원이다 그죠? 마이너스 그러면 마무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 12만 6천원 마이너스 7만 3천 5백원 5만 2천 5백원이죠 발생 기준에 의한 거는 5만 2천 5백원이다 알겠죠? 그죠? 예 18번 하나 더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18번 문제 자 이번에 18번입니다 빌딩을 임대에 주고 있다 빌딩 임대로 수익 얼마고 발생주의에 의할 거 그러면은 발생주의를 해봐라 이거잖아 이거 구하잖아 그죠? 이게 주어져야 되죠 한쪽은 주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형금 찾아보세요 현금 받은 거 얼마 받았습니까? 2천만 원 받았네? 그럼 여기 주어져요 그죠? 박스 자 보세요 미수임대료 미수임대료 미수가 붙으면 안 받았으니까 자산이잖아 그죠? 240만 원이 310만 원 됐으니까 자산이 70만 원 증가됐네 자산 증가는 보라스 그렇죠? 두 번째 선수임대료는 부채입니다 부채가 감소됐잖아 800만 원 610만 원 됐으니까 그죠? 부채가 190만 원 감소인데 부채 감소는 어떻게 돼? 보라스 그죠? 이렇게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나오죠? 260만 원이잖아 보라스 그죠? 그럼 이게 1회 됐으니까 2천만 원이었어요 이거 더 다음 얼마? 2,260만 원 네 정답 2,260만 원 이제 하시겠죠? 그죠? 예 됐습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는 거다 그죠? 예 자 이제 여러분들 439쪽으로 오세요 439쪽 예 6번 문제 자 문제 한번 보세요 그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면 얼마고 물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화는 그랬잖아 그죠? 영업활동이라는 거는 뭐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하는 거는 뭐죠? 예 현금 흐름표죠 그죠?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이다 그럼 현금 기준에 현금 흐름을 구하라 그랬죠 그 말 뜻을 아셔야 됩니다 영업활동 나왔다는 거는 현금 기준이 말입니다 현금 기준 현금 흐름이 뭐냐? 유익과 유출을 그랬잖아 그죠? 100원이 돌았고 60은 나갔습니다 40은 남았죠 이게 이걸 보는 거죠 단기순위 현금 기준이라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이고 현금이 나가면 비용입니다 차익만큼 이익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구해봐라 이 말이에요 현금 흐름 얼마고 하는 건 단기순위가 얼마고 이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라 하는 말은 영업활동은 현금 기준 현금 흐름하는 거는 결과 뭐예요? 유익과 유출이니까 결국은 뭐다? 단기순위가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현금 기준 현금 기준 순위가 얼마고 이 말이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한쪽은 주어져야 되잖아 그죠? 한쪽이 뭐죠? 발생기준 순위 이거는 주어졌겠죠? 이걸 지금 이래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가 거기 한번 보세요 찾으세요 손익계산서 중에 단기순위가 나와있잖아요 손익계산서는 발생기준이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발생기준 이익은 20만원이다 알아냈다 그죠? 그럼 주어지는 거 찾아보면 되겠네? 가운데 몇 개 주어졌습니까? 딱 보면 몇 개? 유해자산, 강가상가비와 재고자산과 매입심은 3개 있잖아요 그죠? 자, 강가상가비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뭐하고? 마이너스 그죠? 그 아래 재고자산 나왔습니다 재고자산 3만원에 2만9천원 됐네 자산이 감소됐다 그죠? 마이너스 매입청은 부채죠? 4만5천원에 3만9천원 됐습니다 부채가 감소됐네 부채 감소는 뭐? 플러스 얼마? 6천원 그죠? 끝났죠? 자, 그러면은 요거 문제 계산합니다 요거 요거 마이너스 13,000원과 플러스 6,000원 계산 얼마? 마이너스 7,00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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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cipated 뭐 Cho 요거 요거 이렇게 요고 X 1년도 A 회사 다음 자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으로부터 현금 흐름 구하자 영업활동은 현금 기준, 그죠? 현금 흐름하는 것은 단기순이익, 말 봤구만 그럼 현금 흐름, 현금 기준 단기순이익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자 이거 그대로 적습니다 현금 기준 순이익 얼마고 구해봐라 이건 주어진다고 그랬죠? 무슨 기준? 발생기준 순이익은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발생기준 이익은 얼마 나와 있습니까? 단기순이 주어졌죠? 그게 발생기준입니다 2천만 원 주어졌네, 이걸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그죠? 알겠죠? 자, 이거 주어진 거, 자로, 자 읽어볼게요, 보세요 강가상급이 나왔네, 비용은 마이너스죠? 사채상황은 손실된 비용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저 보니가 수익이죠, 플러스 사채상황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론 문제 할 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할 때 사채는 부채잖아, 그죠? 그건 무슨 활동? 재무활동, 재외? 이거는 왜? 영업활동을 해야 되니까 유행자산의 처분 나왔죠? 자산의 처분, 이건 무슨 활동? 투자활동이잖아, 재외? 아셨죠? 재외, 왜 재외되는지 알겠죠? 사채 나왔습니다, 사채상황은 무슨 활동? 재무활동이니까 재외? 유행자산의 처분은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활동이니까 재외한다, 왜? 문제가 무슨 활동이라고 그랬다? 영업활동이잖아, 그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00만원 항상 이래갑니다, 이렇게 얼마에서 200만원 빼니까 이거 나왔네? 더하면 된다, 얼마? 2,200만원, 알았죠? 2,200만원 정답 쉽네, 그죠? 안그럽죠? 할만하죠? 예, 이래 푸면 됩니다 12번, 12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12번 문제, 12번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2번 풀어보세요 아무리 복잡하여 이제 좀 자신이 있죠 영업활동 현금 증가가 659만원이다 현금 증가가 이익이잖아, 이익 유익과 유출해서 차익이 증가하니까 그게 단기순이익이 659만원이다 손익계산서 단기순이 얼마고 손익계산서는 뭐? 발생기준 얼마고 묻잖아, 그죠? 이거 얼마고 묻네, 문제가 그러면은 현금기준 이익은 659만원이다 말이죠 9만원인데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이번에는 그죠?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유형자산 감가, 삼각비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마이너스 무형자산 처분 거래스입니다 자산의 처분은 투자활동이죠, 제외 투자, 부동산, 처분, 소질, 비용이죠, 마이너스 무형자산 처분, 소질, 비용이죠, 마이너스 미지급금 지급했습니다 부채를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부채니까 무선활동, 재무활동 유형자산 처분 나왔죠 이거는 자산이니까 무선활동, 투자활동 처분, 이익은 수익이니까 영업활동이다, 그죠? 플러스 그럼 이 박스, 마이너스끼리 더하고 더했다, 그죠? 마이너스 얼마죠? 128만원 마이너스 129만원이네? 129만원입니다 플러스 60만원 하니까 마이너스 69만원이다, 그죠?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답 나오잖아요 빼니까 얼마? 590만원? 490만원이죠 590만원 맞네, 그죠? 맞죠? 맞습니다 590만원, 그죠? 4번 정답 13번, 16번 둘 다 할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13번 하겠습니다 13번 13번 영업활동부터 현금으로 영업활동은 현금 기준 현금 흐름은 단기 순위 이거 구해봐라 주어졌겠죠? 2천만원 그럼 이렇게 이렇게 구한다, 그죠? 자, 여기 있습니다 강화상의 비용이죠? 마이너스 퇴직급여 설정의 일입니다 퇴직급여 이 퇴직급여도 비용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유엔자 처분이 이거 수익이죠? 보러스 은행 차익금을 상환했다 차익금, 부채를 상환했다 이거는 무슨 하나? 재무활동 제외 유엔자산에 처분했죠, 그죠? 자산은 투자활동 제외 끝났습니다, 그죠? 얼마? 마이너스 200 그죠? 돌아갑니다 얼마에서 빼니까 나왔다 다 얼마? 2200 마지막 16번 자, 풀어보세요 현금 흐름표를 자산에 의한 자료인데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증가액을 얼마고 물었습니다 영업활동은 현금 기준 현금 증가는 단기순위 현금 기준에 의한 단기순위 이거 얼마고 묻잖아 여기 주어졌죠? 포괄손익계산서 단기순위 이건 바로 발생기준이다, 그죠? 발생기준이 주어졌습니다 감과 삼각비는 비용입니다 마이너스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삼각도 비용이죠? 마이너스 영업권 삼각도 비용이죠? 마이너스 이자 비용을 지급했다, 그죠? 자, 여기서 하나 그거 체크하세요 이제 조금 어려운 게 하나 나왔는데 이자 비용을 지급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지급 나왔잖아 이거는 지급했다는 건 현금 나갔단 말이죠, 그죠? 자, 이제 현금 우리가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현금, 여기도 현금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면은 발생기준이고 여기 없으면은 현금이 주잖아 현금, 현금은 들어오나 양쪽에 더 가나 여기에 10원, 10원 빠져나가나 10원, 10원이 추가되나 이거는 변동이 없잖아, 이익은 그죠? 현금은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금 나온 건 현금이 주고받았다 하는 건 제외되버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가 시작입니다 뭐 지급했다 하죠? 현금 나갔다 하는 건 이거는 제외입니다, 제외 알았죠? 제외 아시겠죠, 그죠? 네, 다음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죠? 이자 비용 지급은 제외된다, 그죠? 현금이니까 처분 손실 나왔죠? 비용입니다, 마이너스 광고 손실이 지급 나왔죠? 돈이 나갔습니다, 현금, 그죠? 이것도 제외 퇴직금이 계산했다는 건 돈은 안 나간다, 직업이 아니잖아 우리가 퇴직정립금을 계산하다 이랍니다 돈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장부상에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죠, 비용이니까, 그죠? 끝났습니다 다 마이너스네 총 얼마? 320만 원에다가 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377만 원, 맞습니까? 377만 원, 8만 원, 15만 원, 20만 원, 맞네, 그죠? 얼마에서 이거 빼니까 이거 나왔네? 더하면 되죠? 6, 7, 7, 6 정답 16번 6, 7, 7, 6 맞네 1번 정답, 그죠? 다 했습니다 다 했네 이게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또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 알겠죠? 바로 이겁니다 하셨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제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뭘까요? 그렇죠 재무제표 분석 앞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교재 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저기입니다 430쪽에 그거 보시면은 재무 비율 분석 이쪽, 그죠? 바로 비율 분석 이 부분을 할 겁니다 비율 분석 이걸 우리가 비율 분석이다 또는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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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